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9월 30일 오늘 새롭게 또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구요 한달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손머리 위로 화이팅 나가수 있다 화이팅 자 10월 12일 토요일 네번째 강연에 부산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구요 80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의안 지급할 테니까요 한번 주식에 대해서 기본 잡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음 카페 밑에 방송에 링크 되어 있으니깐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시장 체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중국 기업 미국에서 상장 폐지시키고 미국의 펀드들 중국에 투자하는 것 막을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미국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다우전수 0.26% 하락 나스닥 1.13% 하락 반도체 지수 2.36% 하락했거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실적 안좋게 넘으면서 1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역량인 것 같구요 자 그에 비하면 독일은 유럽은 양원 흐름입니다 20일 재탈환하는 모습이구요 0.75% 상승 자 중국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그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탄핵 국면에도 지금 직면해 있고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10월 10일날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 쉽게 말하면 스몰 딜이라도 특히 농산물 사주고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줘야만 대선을 위한 가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승부수 던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이 만약 밑으로 확 깬다면 우리나라도 피해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하락 출발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47% 야간 선물옵션 시장 하락했거든요 콜옵션은 30%까지고 푸드옵션은 30%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보면요 다행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24%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으니 비교적 다행입니다만 시장의 반응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일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지로 끌어 올린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며칠 사이에 지금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거의 1500억 2000억씩 해주다가 200억 60억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마이너스 매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 2100 인근에서 과연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매물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자 했는데 일단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여부 그리고 연기금 내지는 기관이 강하게 매도 나오는지 여부 자 더 이상 물러설 때가 물론 2012 여기 라인이 마지노선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부위가 피보나치로 따지면 여기서 오른폭이 3820점이기 때문에 2050년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좋은데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자면요 와 코스피 지수 1.2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이 열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밑으로 깨고 내려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50% 상승폭이 50% 지점인 2012 라인 여기를 얼마나 잘 지지해내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쳐져 버리면 완전 역배열 전환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이 국경절 휴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면세점 화장품 이런 쪽에 소비관련 쪽에 최근에 조금 주가가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자 또 하나 이슈 HLB가 리보세라닙 임상 3상 통과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휘청휘청하고 있는 바이오 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셀티론 우리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반등 강하게 오늘 바이오 쪽 같이 동반 상승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 한번 가져보겠고요 10월 4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홍콩이 또 격렬하게 시위를 계속 치솟하고 있다 고런 부분들 잘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장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시청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거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장 출발했습니다 KMW 전일 매도 의견 드렸고요 기아차 다시 매수 들어갔고 자 하이닉스 올라가야 돼요 하이닉스 올라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팔았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삼성중복 시윤차 나와서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생각보다 크게 빠져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0.33% 정도 하락 출발 그렇다면 야간선물옵션 시장과 연계해서 분석하는 아침의 첫 번째 상황 아까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아까 0.47% 빠졌어요. 지금 조금 작게 빠지는 이유는 하나 들어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미국선물이 조금 상승 출발하고 있으니까 전일보다 시초가가 0.47% 빠져서 시작하는게 기본인데 그것보다 조금 덜 빠져서 시작한다 그렇게 아침에 전일 해외선물 내지는 야간장 시장과 분석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자 오늘 윈도 드레싱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억지스러운 윈도 드레싱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억지스러운 윈도 드레싱은 그 다음에 후폭풍 맞아요. 포트폴리오 1% 이내 하락출발 양호 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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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전기전자 약세 출발이구요. 나머지 그만 그만해요. 현재 특별히 약세 업종 잘 안보이구요. 현재 지금 잠깐 체크하는 중인데요. 자 바이오쪽이 hlb 영향입니까 비교적 강세구요. 자 5g 약세입니다. kmw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북경역 여전히 약세 희한하죠. 남북경역 약세에요. 나머지 특별히 강세보이는 권력 잘없고 그만 그만.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72억 매수 들어오고 있구요. 기간은 오늘도 매도 넣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매도세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기간은 헷가닥 잘 안바꾸거든요. 오늘 말일이라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다행히 20일 지지권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행이에요. 더이상 좀 처짐이 좀 곤란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저점 깨지 않고 반등세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닥터케이가 저번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20일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조정 받아도 이상할게 아니거든요. 지금 4일째 조정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그죠.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왔다갔다 내지는 그죠. 조정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미리 시나리오 안에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구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매우 안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은 지켜봐야 되구요. 뭐 쪽당하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주악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닥터케이가 하나 들어봐라 하면 이 콜옵션 많이 사들어온 것도 영향력 있다.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도 매도 넣어죠. 여기 위에서 매도 넣을 것이라고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 말씀드렸죠. 여기 밑에서 바닥부터 사들어왔던 연기금이 차익실은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받아준다? 개인이 받아줘요. 용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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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점매수 적당히 잘하고 있다면 닥터케이와 같이 그죠. 적절하게 주도주 저점매수 잘하고 있다면 그죠. 기아차 이것도 추가 매수했는데 일단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상관없는데 엉뚱한 종목 꼭대기에서 들어갔다면 또 물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 IT전기전자 좀 붙들어 놨구요. 자동차가 비교적 강세입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빠르게 돌아섭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붙들어 놨고 나머지 종목들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이닉스 뭐 0.37 빠졌어요. 별로 우려할 정도 아니다. 희망 삼지가 반등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5G는 시원찮아 5G는 시원찮아 5G는 시원찮아 아 뭐야 코스닥 종목이 등록이 상당히 심해요. 닥터케이가 최근에 코스닥을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 7%가 그냥 나오거든요. 닥터케이는 위험관리를 지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코스닥 지금 저항권이고 저항권에서 잘못 밀리면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깬다면 매우 안좋은 상황 삼지전자 반등한다면 11200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여기 20일 이탈하는 듯 했으나 여기 위로 올라탄다면 아무 물이 없고 쳐진다 하더라도 여기 여기는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여기 여기는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판단합니다. 여기 위에 정거점인건도 있거든요. 그죠? 자 이러한 저항권들 역할하는 이 부분이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거든요. 여기 지지하는 모습 보이죠? 팔만대 노플러븜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카카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여기 싹쓸이 4일째 들어간거 보이십니까? 자 현재 박스꾼 단기 박스꾼 상단 여기를 못 뛰어넘고 있는데 강하게 뛰어넘는 순간 한단계 레벨업 가능하다. 뭐처럼? 기아차처럼 여기를 못 뛰어넘고 그렇게 지지부지나 하다가 뛰어넘고 쳐주길래 던졌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크게 자라는 매매거든요. 그걸 못해서 그렇죠. 그죠? 기아차 다시 들어갔습니다. 성공 일단 전일 44,950원 44,900원 밀릴 때마다 매수 그리고 추가로 추가로 45,300원 에서도 다시 매수 다시 사들어갑니다. 자 시장 상황이 위로 강하게 가기 보다 시장이 조종권이거든요. 이거 혼자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욕심 아무리 딱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는 거 그런게 시장판단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긴 안 깨거든요. 여기를 깰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뭐 거부 안 내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성공 기아차 기관이 잡아주고 있어요. 너프라프라 차례 을 backwards 방송 듣다가 수익 좀 나서 용기내서 같이 하려고 들어왔다 하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검증해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자신 자금 대비 한달 회비 50만원입니다 어느정도 수익이 나면 회비가 뽑아지는지 판단해보시고 수익을 차치하더라도 교육 개념으로도 충분히 가치있게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요 큐리 굿모닝 요 큐리 삼성중공업 갖고있지 삼성중공업 오빠는 던졌다 오빠는 던졌는데 너는 7720원 깨면 던져 올라간다면 7900원대에서 빛이 빛이라면 그냥 적당히 끊고 놔 삼성중공업 쉬운 차 나 졌어 야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해주는 오빠가 어딨니 그지 왜그런지 모르겠어 아이고 미치겠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마음을 얻었다는 거지 손해되냐 손해되냐고 오빠의 마음을 얻어서 열정을 보이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보이는 사람들을 닥터케인 좋아합니다 고개선 점수가 조금 깎이고 있다 10분짜리 하나 봤다고 딱 올려놨던데 KMW 던져라 했습니다 분명히 빠집니다 던져라 해놓고 너는 왜 보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사들어 갈려고요 이거 접근하지 마세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푹 빠질 때까지 기다릴랍니다 푹 빠질 때까지 그래도 이건 잡아줘야 되거든 큐리야 이런거 오빠가 이야기 안해줬으면 들고 있었을거잖아 저번차로 여기서 꼭대기 사들어가면서 그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자 시장상황 뭐 큰 무리 없어요 큰 무리 없습니다 셀트리온 또 관심있어 하시죠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다른 HLB 상한가 풀렸습니다 일단 별로 안좋아요 이러면 일단은 별로 안좋아요 이 상한가까지 갖는거 한번 봅시다 상한가 출발한거 같은데 29.46이면 상한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까지 있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풀림이 안좋아요 밑으로 풀깨면 안좋아요 유지하다 위로 상한가를 마무리해야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쳐지면 쳐질수록 안좋다 야 HLB 힘내라 너 좋아서 아니야 우리 셀트리온 갖고 있거든 니가 붐을 좀 이렇게 해야 셀트리온도 같이 안쳐질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되게 중요해요 지금 자 여기 아 16만 아이고 16만 5천원권 무너지면 별로입니다 16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 역배열이거든요 그럼 손절해야 됩니다 딱히 손절할겁니다 100% 다 할 것인지 좀 줄일 것인지는 봐가면서 세게 깨지고 시장도 확 무너지면 뭐 다 손절 거의 그렇지 않고 혼자서 비실비실하면서 좀 밀리면 비중축소했다가 16만원권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6만원 여기 여기 그죠 돌파됐던 고점 여기에서는 재매수한다면 반등 놓을 때 적당히 빠져놓은다면 큰 무리 없다 그러면 추후 전략은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안좋으니까 셀트리온 당분간 또 접근 안할거다 언제하냐 여기 위로 올라타고 눌려주는 여기 이평선 장 뚫고 올라간 이후에 눌려주는 그 타이밍에 접근하지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접근하지 않을거라는 전략까지 전해드릴게요 여기 뭐 날짜같은거 되게 많죠 핵심 필살기에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러 오십시오 잠깐만 설명해드릴게 10월 12일날 토요일날 3시간동안 합니다 뭐 어종중하게 이야기하고 두리뭉실이라는 이야기하고 회원가입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핵심 필살기 80페이지짜리 드리면서 3시간동안 압축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릴겁니다 그냥 쓸렁쓱한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주시게 돼서 한번 딱 포인트 잡아가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다 지금 되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다음주죠 다음주 토요일인데요 한 7분 신청해놨습니다 서울에서도 했고 안산하면 되게 친숙한 사람이 있을텐데 대부도에서 1박 2일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부산 경남권 분들을 위해서 그죠 부산에서 한번 합니다 자 삼성중목 낙득해 이야기 듣고 사신분은 계시면 아까 전략 드렸어요 7700원 깨지면 던지시구요 여기 위에 7900원 정도 오면 그냥 적당히 끊고 놓으십시오 생각보다 조선조가 좀 쉬운차아요 빠른 손절해버립니다 닥터킹 손절했어요 손절했는데 올라가네 그런 미련 따위 뭐 쬐끔 올라갑니다만 미련 따위 안 부려 이게 딱 무너지면서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샀거든요 하루 올라갔다 그대로 밀렸습니다 바로 던졌습니다 바로 던졌어요 참고하시구요 이제 시장이 쭉 휘청거리니까 손절하는 종목 하나씩 넣으죠 30% 손절 이런거 아니에요 2% 3% 안에 그냥 끄작납니다 아니다 싶으면 던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갈아탑니다 하이닉스 기아차 이런 데다가 그러면 걔들 비시비시로 할 때 얘가 올라가면 2% 이상 수익나면 그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수익 안난다 해도 끊고 나옵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대답 제대로 안해도 돼 하이닉스 갈라워 폼 잡는다 얘 야오 미님 하이닉스 팔아먹었다 했던가 갖고 있다 했던가 기아차를 팔아먹었다 했던 것 같네 경기도에서 내려오신다니 닥터케이가 더욱더 케어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성의가 있잖아 그죠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한테는 따따따따블로 날려드린다 표현 쪽으로는 따따따블로 보답해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갖고 있다 들고 가세요 이거 쉽게 던지지 마세요 여기 정거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시장이 좀 쳐졌기 때문에 일단 정거점 목표입니다 다 안 던져요 8만 5천원권까지 노려볼 겁니다 갈 종목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이거 조정받거든요 이거 밑으로 확 쳐지면 혹시나 빵이 확 쳐지면 확 쳐질 일도 잘 없겠지만 땡큐 하고 4만 7천원권에 사놓도 돼요 그럼 볼 겁니다 한 번에 멀빵? 노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물타기냐? 노우 밑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물타기 아니고 분할 맺습니다 한 방에 다 질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갑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일치감치 반도체 쪽에 손 들긴 손 들었어요 라인 증산 이런 거 안 한다 하고 손 들었거든요 11% 주가가 안 좋다 빠졌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손해일까요? 반사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반사익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화윤입니까? 중국에 오늘 뉴스 보니까 넙디다 삼성전자에 합작해서 반도체 쪽 한 번 해보자 삼성전자가 노우 그랬습니다 그래서 160조 규모 그럼 우리가 한 번 해보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따라와집니까? 노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가져갈 만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뭐가 문제다? 꼭대기에서 사서 삼성전자 이런 데서 그죠? 4만 5천원권 사야 되는데 닥터키는 여기가 중장기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컷 여기 4만 9천원 위에서 사서 물려버리니까 망고생 신나게 하고 한 번 더 출렁하면 던져버린다 그죠? 오히려 여기 부위는 사야 되는 자리인데 던지고 나니까 다시 반등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꼭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 행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꼭다리 물려가지고 그죠? 그게 꼭다리인지 아닌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미친듯이 해보십시오 규리 회의하고 있냐? 한 개씩 보고하면 주식 잘 못한다 10개씩 봐 10개씩 잘하고 싶냐? 본인이 퀄리티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입사시험 하듯이 공부해봐 주식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다 분명히 주식이 취미생활처럼 잠깐 잠깐 해가지고 수익 난다고? 그럼 망한 사람 왜 있어? 없어? 그래 안 쉬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대충 넣어놓으니까 5% 10% 막 먹으니까 쉬워보이죠? 노! 노! 큰 코 다쳐요 큰 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가 그렇냐? 여기 20일 동안 뭐였습니까? 기가 외국 아기 개인들 보세요 이 20일 동안 뭐였냐고 신나이 팔았어 여기 꼭대기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들어옵니다 닥터케인은 여기부터 사들어왔어 그러니까 계속 사도 할 말 있어요 솔직히 예? 그죠? 그리고 대지도 않게 꼭대기에서 안사 여기서 신나게 다 팔고 있다가 이제 4일째 여기서 2천억씩 삽니다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물릴 수밖에 그러니까 물릴 수밖에 왜 물리는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물릴 수밖에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데 물릴 수 있는 자리인데 2천억씩 막 사들어가 기관 외국인 땡큐하면서 슬슬슬 던지주고 있잖아 그죠? 이 KMW 이런 것도 꼭대기에서 잘못 들어갔으면 지금 손실점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이거 20일 깨지는 순간 큰일 나요 들어가지 마세요 셀트리는 무너진다 셀트리는 좀 무너지는데 일단 봅니다 본다 그랬어요 셀트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무너지네요 기관이 작정하고 던지고 있어요 지금 3G는 16,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 16,000원 깨지면 던지고. 좀 밀리네. 헬릭 스미스하고 빠지는거 봐봐. 정이야. 감사합니다. 아까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이야기했어요. 셀트리온 전략 벌써 이야기했어요.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너무 많은걸 바라면 안돼요. 바이오가 HLB 호재로 한번 돌아서길 바랬는데 완전 무너집니다. 제 말의 뉘앙스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판단될거 아닙니까. 여기서 셀트리온 가진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대주주가 보고있어요. 지금도 본지 모르겠습니다만 20억씩 들고 있는사람 보고있습니다. 말해줘봐야 잘 안따랐지만 그죠. 그럼 뉘앙스를 듣고 판단하십시오. 뉘앙스를 듣고 코스닥 밑으로 대박 깨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나도 없어요. 코스닥 조심하셔야 되요. 코스닥 빠지면 10% 빠지는거면 우습게 빠집니다. 조심해야 되요. 코스닥에 몰빵 들어가있고 이러면 안돼요. 한 종목에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거의 그냥 후들들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왜 빠지겠어요. 바이오가 빠지니까. 그죠. 시총 상위의 30% 코스닥에 바이오가 차지하는거 아닙니까. 킬라젠 4% 헬릭스미스 6% HLB 상한가 풀리고 고점대비 9% 빠지고 있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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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님이 듣고 계십니까? 원님이 좀 현명해. 아스띠 원님 듣고계세요? 하하...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외국인 사고 있거든요 여기를 올라타면 좋은데 밀릴 수도 있는 상황 맞아요 근데 과연 밀까 싶으자는데 sd1님이 현명해 셀트리는 미리 줄였죠 그죠 쉬운 천도 싶으니까 절반 알아서 줄였잖아 내가 시그널 안 드려도 그런거 잘하는 겁니다 그죠 칭찬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다 던지고 도망가자 합니까 그죠 그 이야기도 안 했어요 분명히 아침에 밀리면 상황 봐서 축소할 건데 밀리더라도 16만 지킬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16만에서 만약에 반등 나오면 매도했던 것 재매소에서 적당히 처리하겠다 이런 전략 드렸습니다 전략 드렸어요 야 사라 해놓고 사라 할 때는 이야기 잘도 하더니 그런건 이야기 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겠죠 말씀 아침에 벌써 다 드렸습니다 뒤늦게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죠 전혀 엄청나게 된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정보 하나도 없어요. 삼성중고급도 아까 전략 들였어요. 분명히. 밑으로 쳐지면 던지고 올라타면 적당한 선에서 끊고 나와라 그러면 손실이 없어요. 8천원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잘가면 그대로 털고 가면 되는거고. 그죠? 바이오가 좀 돌아서나 하다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5g 폭탄 맞고있어요. 폭탄. 5g 폭탄 맞고있습니다. 조선주가 슬쩍 돌아서. 조선주가 슬쩍 돌아서니까. 그럼 삼성중고급 오늘 세게 던질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면 상황봐서 좀 적당하게 매도타이밍 좀 더 놓쳐도 되겠습니까? 그런걸 잘 판단해야 되는겁니다. 그런거를. 남북경영 맨날 빠져. 뭐 때문에 그럴걸 같습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차익실현하는겁니다. 누가 할거같아요. 기관. 그죠? 외국인 차익실현합니다. 지금 뉴스 좋게 나오니까 뒤차 막 타는 사람들 있죠? 그죠? 와 북한하고 관계좋아질거같애. 트럼프가 그거 못좋아질거같애. 뒤늦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뒤늦게. 그죠? 뒤늦게. 신나게 오를만큼 오르고. 뒤늦게. 뒤늦게 눌릴때 꼭다리에서 들어가서 또 물리는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올랐어요. 자 방송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눌렀다.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아침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될려고 하고 있는겁니다. 그죠? 저의 에너지는 상당폭. 중국영화 보셨죠? 상대편 , 휘, 휘, 휘기, 휘기, 휘기기, 휘기기 Keeping. 키를 딱 넣어가지고 뒤안에서 이쉬익 주는거 있잖아요. 다추고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 주는자라면 하얀 머리 100발로 변하고 헥! 꼬껄아지는거 많이 보셨죠? 저의 기를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의 좋은기 내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장 분석하는것을 여러분들께 다 드려구 있습니다. 그럼 저의 몸속에선 귀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의 그 빠져나간 길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무료방송인데 이정도 해주는 사람 없을걸요 청목 금새끼 탐새끼 하나 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무슨 주식에 도움됩니까 종목 몇개 받아서 먹었다 칩시다 그게 끝까지 갑니까 그게 끝까지 가냐구요 엉뚱한거 잘못해가지고 박살납니다 왜 급등한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먹은거 따따불로 토해냅니다 제 말 잘 안틀렸을겁니다 여기 보면 잡주 성량이 하나도 없어 잡주 성량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응이 그래도 돼요 그래도 안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래야 대응이 된다고 위에서 파다다다닥 하는데 어떻게 대응됩니까 HLB 오늘 올라가서 좋았다 칩시다 그죠 이거 나중에 푹 빠지고 하면 이거 멘붕어입니다 멘붕 잡주를 거들떠도 안 본다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 전율의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껴야 돼요 안껴야 되고 외국인 다행히 1600개 정도로 선물 사들어오네요 일단 다행 이거는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지금 매도세 나오고 있구요 기관은 텄어요 기관은 기관은 매도 나올겁니다 아마 오늘 기관은 이 추세를 잘 안 바꿔요 외국인은 이렇게 가다가 확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바꿉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말일이라서 윈도 드레싱 하려고 막판에 슥 슥 바꿔서 들어올라는 건 모르겠는데 비교적 잘 안 바꿉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세 크지 않으니까 일단은 다행입니다 자 뭐라구요 전율 야간 선물 시장에서 0.47 빠졌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그죠 그런데 지금 0.1매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하락 중이지만 양호 일단은 그 영향은 미국 선물 영향도 있다 어 생각보다 미국 안 빠지네 일단 그러니까 패대기 치는 강도가 다른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그죠 어? 오늘 반동하려나? 럼프형 맨날 그런거 뭐 어? 블러핑인거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오늘 중국이 진짜 중요해요 중국이 낙폭 좀 심하게 빠진다 이러면 아 우리나라 영향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 김상승포전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약간 페이크 속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하지 않을까요 야 저거 진짜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 구라일 수 있어 뻥카일 수 있어 뻥카 10일 날 10월 10일 날 만나야 되잖아 중국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할까요 야 저거 구라일 수 있어 한번 내비다보자 어떻게 하는지 그죠 구라 한번도 쳤으니까 관세 다 매긴다고 쌩 난리를 쳤다가 유예 시켜줬어요 유예 그죠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우리 미국민들 너무 비싸게 사면 안되니까 관세 때문에 유예 그리고 이번에 또 합이 스몰딜 나오면서 어느정도 유예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뿐인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아 코스닥은 많이 밀려요 1.18% 밀립니다 코스닥 밀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실라젠 8% 빠지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6% 빠지고 있어요 실라젠 헬릭스미스를 사자고 한 적이 절대로 없어요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없어요 야 지금 정도는 저점 매수해 볼 수 있다 그런 말 한번도 한 적 없어요 분명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한가 따라잡기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이보다 더 빠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 몰라도 땅굽합니다 지금 아 KMW 많이 빠집니다 5% RFHIC 7% 빠지고요 근데 없어요 코스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렇게 저 KMW 그렇게 가지고 가다가 딱 던지고 난다음부터 안 합니다 힘 떨어진 거 알았거든요 힘 떨어진 거 그죠 그리고 코스닥이 안 좋아지는 국면이란 거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죠 이거 밑으로 깨지면 지금 깨지고 있는데 코스닥 되게 안 좋습니다 자 네가 여기서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틀렸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종목은 뭐 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구요 종목 하나도 없어요 피해 없습니다 예측이 틀렸어요 굳이 또 한번 더 그죠 이야기하네 이야기 안해도 되는데 그죠 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바이오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참 같이 두드려 맞고 있어 지금 보고 계신 분은 50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17개 밖에 안되네요 그죠 별로 안 좋습니까 별로 안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하하하하 모르겠다 이 funeral 아 둘 감사합니다. 자, 종목들은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셀티론 하나 1.8% 되고 나머지 양호한 흐름이고요.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시장이 흘러나온 뉴스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미국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상장 폐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그죠? 유스펀더들 중국에 투자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뉴스가 아니거든요 사실. 마이너스 2% 이리 빠져도 이상할 바가 없는 정도의 뉴스인데 현재 잘 버티고 있어요. 코스당은 박살나고 있습니다. 코스당은 야... 아니 참 신기하네 그죠? 바이오가 등다라 빠져요. 등다라... 기관에 우긴 이쪽으로 할폭탄 날리는 겁니까? 기관에 우긴 이쪽으로 할폭탄 날리는 겁니까? 5G 쪽은 화웨이하고도 연결이 좀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여러가지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던지는 겁니까? 와... 많이 빠져요. 다른 것 다른 것 별로 관심 없구요. KMW하고 RFHIC 낙폭 심해지면 닥터K는 다시 재매수 포인트 잡을겁니다. 동진 세미캠 이런 애들 밑으로 딱 눌림목 주면 15,000원 초반에 그리고 KMW는 더 많이 빠져야 돼. 6만원까지 확 빠지면 고점 대비해 2만원 빠졌거든요. 25%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매수 해볼겁니다. 왜? 끝내주게 추세 이러면서 가던 종목이 한 번에 안 죽거든요. 리바운드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러 갈겁니다. 6만원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리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물려가 여기서 던질 때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벌써 던져놓고 68%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다시 여기 들어가고 또 먹었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밑에 쭉 빠집니다. 다 봤겠지 맨날 보시는 분들 지금 다 들어와 계시니까 RFHIC도 관심있어요. 확 무너지면 34,000원까지 확 무너지면 그때 관심있어요. 아프리카티비는 그냥 패스할랍니다. 적당하니 뭐 나쁘진 않은데 자 그에 비하면 턱2K 가지고 있는거는 고스락이 없었어도 이기도 하지만 기하차 보압 NC 소프트 마이너스 0.7 하이닉스 보압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카카오점에 빠지다가 들어 올리려고 하고 셀트리온이 이제 좀 빠집니다. 셀트리온이 좀 빠지고요. 응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참 그래도 그래도 셀트리온 10%에서 12% 먹었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여기 끊어먹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끊어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20일 지지권에 들어갔는데 고민 좀 했는데 사실 되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네요. 그죠? 왜 위에 이평선이 있거든요. 돌아설 수 있다 하고 한번 들어갔던게 일단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네요. 역시 정석을 무시하면 안돼 이렇게 반성하는 겁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10% 빠져서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한 3% 빠졌는데 다 들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눈치 대충 채지죠. 두드려 맞는 거 다 들고 있겠냐고요.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01원입니다. 어쨌든 1200원대를 다시 돌파시도 넘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일본 0.42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선물 나쁘지 않은 상황이구요. 금하고 오일도 보셔야 돼요. 오일은 사우디 원전 폭격 소식 때문에 15% 올랐다 그대로 다 토해내네요. 금도 단기 고점이지 싶어요. 밑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금하고 오일 정도는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선물을 외국인이 2000개억 정도 사주는 것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기관외국인이 현재 800억 규모로 스트레이트로 때를 꽂아 버립니다. 코스닥 1.65% 하락 매우 안좋은 모습입니다. 이거 들어올린다?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한 번 더 후폭풍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21이 무너지면서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셀트리아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지금 현재 여기만 보면. 밑으로 까진다면 완전 역배율 전환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접근 당분간 보류하시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바이오즈 조금 돌아서는 듯 하다가 그대로 되밀려 버립니다. 상당히 좀 아쉽구요. 5G 이런 부분들 고점부위에서 차익실현물량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고점에서 거고 없이 따라 들어갔다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상당히 조금 무겁네요. 시장이 안좋으니까요. 오늘 윈도 드레싱 나올 수 있는 날인데 코스닥은 가능성 별로 많이 없어 보이구요. 코스피는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변동성 예상되고 있구요. 중국 상황 봐서 어떻게 될지 10시 반에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아주 아홉이 레이바이 러블이 테이프 레이바이 손 저